가수 김승진이 SBS 불타는 청춘의 새 멤버로 합류했습니다. 김승진은 지난주에 진행된 녹화에 새 멤버로 합류해 무주여행을 다녀왔는데요. 김승진은 80년대 수잔으로 사랑받았던 하이틴 스타로 최근에는 MBC 일밤 복면가왕의 황금박지로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. 한편 김승진이 합류한 불타는 청춘은 오늘 17일부터 방송 예정입니다. 김승진은 80년대 수잔의 불타는 청춘의 새 멤버로 합류한 불타는 청춘의 새 멤버로 합류합니다.